서로 진정시키는거라서 얘네들이 몇렙이지? 레이더이들은 플리즈! 네 어? 또 레벨업? 이번엔... 이번엔 이거 찍을까? 황무지의 주인? 아냐, 이거 찍자. 여자사냥꾼 여성을 설득하기 더 쉬워집니다 여자사냥꾼 어때? 아, 아직 여자를 안만나지? 어, 그러면... 보물사냥... 아, 저거... 수색꾼 바츠모드에서... 그... 레벨 보이는게 이건데... 제가... 인지력이 1이라... 이걸 못 찍어요. 3까지 찍어야 돼 가스비...님 고맙습니다 수색꾼 하나 일단 찍고 머리는 좋은데 인지력이 떨어져 뭐 이런 캐릭터가 있대? 자유의 부름 자유의 부름 됐지? 머리는... 얘가 그런거 있잖아 그... 국민학교 때 보면은 부모님들이 맨날... 아니 얘가 머리는 좋은데 왜 이렇게 공부를 안해 애가 머리는 좋아 아... 고부를 안해서 애가 참...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아...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 저장 어... 저도 머리는 좋아요 캐릭터가 아... 아... 진정 진정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진정 이거 개쓰레기 스킬이야 내가 레벨이 3인데 잠깐만 있어봐 어... 고글 고글이 났다 버려 버려 이거 버려 버려 이거 멜빵 복장 떠돌이 복장이 났군요 떠돌이 복장을 끼면 딴 걸 못 끼워 음... 뭘 해도 똑같애 소지 맙시다 우리 인간적으로 소지 맙시다 애들이 진정이 안됩니다 아직... 왜냐... 진정 진정 진정이 안돼... 진정이 안돼... 진정이 안돼... 진짜 안돼... 으으으음... 어쩌란 말이오 진정에 안되요 가죽 왼팔보호 한 레벨은 더 높아야되나? 돌격 방독면 1,15 별로야? 아 낄 수 있겠는데? 어 낄 수 있겠어요 안되는군 인지력을 1이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아 낄 수 있겠는데? 아 낄 수 있겠는데? 아 낄 수 있겠는데? 아 낄 수 있겠는데? 어 무서워 은신 캐릭이 아니라서 진정에 안돼 아 제게 아 아 아야 탄아깝다 야 아 탄아까워 탄아까워 오른다리 보호 오케이 오른다리 보호가 생겼어요 왼다리 보호가 생겼어요 풀셋이 됐어요 풀셋이 됐어요 트루스탄 가브리 미닛맨 미닛맨이라고 그냥 해석했구나 민병대라고 안하고 미닛맨이 뭐요? 미닛맨? 새로운 시작 저는 퀸시에서 함께 지났어요 렉싱턴이 잘생겼는데 그들이 우리를 떠났어요 퀸시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지 이사람들이 어제 8명이었는데 이제 5명이었어요 그냥 내가 롱스, 마르시, 준 그저 마마 머피가 카우치 그리고 여기 스테지스 헤이 음 음 안됐군요 미안해 잘생겼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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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도전하는 곳이 도전하는 곳이 렉싱턴이 이렇게 긴 길이었다니 난 이걸 영어로 했단 말인가 하... 말해보세요 스테지스 말해봐 스테지스 어 이거 넘기고 파워 암어 파워 암어 으흠 넘겨 넘겨 파워 암어 있으니 파워 암어 있고 싹 쓸어버리라는 내용이에요 도와 도와 주위에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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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암어 굿락 어 나 인지력이 이제 2가 됐어요 어 다행이다 인지력이 2가 됐어요 인지력을 하나 더 찍어서 그거 찍을까 레벨 보이는 거 그러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할망고 아줌마, 개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아줌마, 개 이름 어떻게 알았어요? 도구밋? 이 아줌마 이상한 할머니야 That's what you only call his own man You can't own a free spirit like that But he chooses his friends and sticks with him And you will now stay by your own I saw this I saw it Please, tell me that you know 이퀴아옵니다 30대면 젊은이 맞죠 이런저런 일들이요 뭐지? 저게 뭐지? 지금? 지금? 지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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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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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야... 또... 아... 어? 드디어 나의 카리스마가 빛을 발할... 드디어 순간이 왔어... 그게 뭐죠? 마마 머피... 더 필요해... please 히히히히히히히 이게 바로... 데스클로우를 암시하는 거였군... 그런 거였군... 왜냐면... 입고 내려가면 데스클로우 나오잖아... 좋아... 그래... 카리스마가 높으면... 대화에서 정말 절대적이군... 아주 절대적이야... 여기있지... 여기... 아... 어... 뭐야... 부러진거야? 어이씨... 아... 좀 더 위구나... 아... 아깝다...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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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어 챙겼고... 왜 이러죠? 강력 테이프... 꼭 필요합니다... 강력 테이프... 강력 테이프... 꼭 챙기세요... 처음에 1회차 때 여기 딱 오면... 길이 열나 헷갈려... 진짜... 이 벽화는 미합중국 군대에서 싸운 용감한 남녀들의 수많은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방 방 방 방 방...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죠? 길이 헷갈리거든요 여기가 내가 피가 없어서 한숨 자고 가고싶은데? 침대 없나? 침대? 피통이 없어서... 로딩톤 빨라진 것 같은데? 뭐 뭐? 외지서 자, 이제 이런 것도 들어볼 수 있겠네 이 파워허머 원래 주인 그게 이 버티버드지 전쟁전화폐가 디엣이 나오기 전에 무슬모가 아니라 하우진 할 때 필요해요 하우진 하우진 할 때 재료예요 집에서 뭐 꾸미고 만들 때 그때 좀 쓰여 아예 무슬모는 아니고 차량이었구먼 차량이었구먼 굿락 위니건 위니건 아예 무슬모 빨리 가서 개를 불러오는게 낫죠 한 대씩만 뚝뚝 쳐넣고 뚝뚝 뚝뚝 쳐넣고 바로 깨워 데스클로를 홀라홀라야 고맙다 일어나 일어나 그 다음에 난 여기 숨어서 저격질 어 어 야 뭐야 이씨 야 이씨 총알 아깝다 여기 어허 어허 저렇게 피가 많았나 어어 다 저는 이 저새기도 나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 막탄은 내꺼야 그들지마 됐구나 코어가 멀쩡하네 왼다리 담배 필요없어요 여기 그리즐이라는 애가 죽은 보스가 하나 있는데 걔 열쇠는 꼭 챙겨야 돼요 그리즐이라는 애가 있을 거야 그리즐 그리즐을 찾아라 보관소 열쇠가 있죠 흉갑 조각 이거 하나 챙기고 지금 배터리가 많이 남아서 저 지하도 탐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어가 거의 안 써서 이 지하 굳이 탐색할 필요는 없는데 책이 있는 건 아니라서 나중에 오죠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돌면 스팀팩이라든가 아이템은 많이 구할 수 있어요 슈펄 님 고맙습니다 슈펄 님 고맙습니다 다 벗고 지능 9 럭 6 에 헤이 음 모두 괜찮습니까 돈 더 많이 주나 어 돈 때문에 도운 게 아니에요 졸라 착한 척 착한 컨셉으로 해야지 졸라 착한데 입만 자랐어 음 뭘 해야 되죠 다 설득해 버리겠다 음 제발 도와주세요 저 머리 좋아요 내 아들 살아있대 내 아들 살아있대 이 아들 살아있대 이 아들 살아있대 션은 어디에 있죠 내 아들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 어 어 어렸을까 어렸을까 정말요 근데 내가 너의 아들을 볼 수 없지 내가 그냥 그 생활의 강력을 그 에너지 그 아들 살아있대 그 아들 내가 너는 어디에 있어 너는 어디에 있어 너는 어디에 있어 다이아몬드 시티 말해주나 음 음 다이아몬드 시티 간 다음에 굿네이버 가서 바로 실버 슈라우드 해야겠다 어 어 다이아몬드 시티라군요 시티라구요 다이아몬드 시티가 어디에 있어? 션은 어디에 있어? 봐봐 아이들 나 지금疲는다 나 아마 너는 캠플라우드가 한글화되면 진짜 재밌는 캔들 어 마마 머피 우리가 얘기했다고 그 젠크 너는 죽을게 아 내 시만이 필요하잖니 할머니 좀 심하시네 샘큐워리 갑시다 샘큐워리 갑시다 실버 슈라우드 라디오도 자막으로 나오려나? 그건 안나올거 같은데 그건 안나오겠지 그건 안나오겠지 바로 생츄어리로 어디있으면 레벨 4야 이번작은 슬롯머신 없어요 도박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어 작업장이 떠 고것 고것만 빼야지 고것만 빼야지 됐으 얘네들은 알아서 시간되면 와요 침대 만들어놔야되지 아직 침대가 안뜨네 앉아서 기다리면 오겠지 한 시간만 기다려보자 다왔네 워슈 왓슈 에이 다시 돌아오니 묘하군요 원래 내가 살던 곳인데 음.. 전쟁전에 살았었죠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내 아들? 미니멘 루트는 별로 재미없나? 엔딩 가는데 올드건이 뭐가 올드건은 별로 안 어려워 도와드리죠 레벨업줌 그렇지 와 경험시바 주아아아악 뭐지? 희네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바로 또 레벨업하게 생겼어요 자 이번엔 여자 사냥꾼을 찍겠어 정말 다 쓰잘데기 없는 것만 골라서 그 다음엔 지역 리더를 찍겠어 범생의 역습 이거 찍을까? 범생의 역습 어때? 아 인지력 투자해서 이거? 자각? 근데 이게 진짜 자각이 이게 진짜 쓸데없는 스킬인데 여자 사냥꾼 여자 사냥꾼 아니요